자,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 14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14번의 문제. 선생님은 지금 이 내용 정도, 수능에 대한 해설 강의를 볼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나머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문제풀이에만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문제 14번의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요. 기본적으로 문제 내용 안에서 읽어봤을 때 자,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조건들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유전형질 가는 자, 유전형질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위에 있다. 자, 모두 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. 상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라지에이 스몰에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디 스몰 디인데 표는 사람 피. 자, 그럼 모두 다 이 사람의 이 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들은 가용질, 여기 기호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상이라고만 적도록 할게. 자, 그러면 사람 피로부터 나와 있는 이 모든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가나 다라 모두 다 사람 피로부터 나왔는데 기니디리 유전자, 즉 기니디리 유전자가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이나 리을 모두 다 있다. 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했죠. 근데 세포 가에도, 세포 나에도, 세포 다에도, 세포 라에도 자, 무언가 유전자가 빠져있다. 라고 얘기하는 거. X를 통해서 동그라미 1번, 첫 번째는 무엇부터 해결한다? 핵상부터 해결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세포 가도 핵상은 N이고 그 다음에 세포 나도 핵상은 N 다와 라까지도 모두 다 핵상은 N 자, 이렇게까지 첫 번째 시작을 하면 되겠죠. 자,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은요. 문제 안에서 봤더니 대립 유전자 기니디리의 유모랑 스몰에이 라지 B, 라지 D의 DNA 상대량인데 자, 정자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안에는 G1계 세포가 있어요. 자, 여러분 문제 보니까 자, G1계 세포 1 G1계 세포 1로부터 2개의 세포가 나오고요. 자,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얘는 우리 9월 평가원에 이미 9월 평가원에 G1계 세포로부터 2개 세포 1로부터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G1계 세포, 다른 세포로부터 자, G1계 세포 1, G1계 세포 2라고 얘기해서 어느 세포, G1계 세포로부터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9월 평가원 문제의 세포주기 문제로 자, 문제 안에 탁 하고 나왔었죠. 그때도 정답률은 꽤 떨어졌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, 9월 평가원에 연계되어 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G1계 세포 1과 세포 2로부터 한 개 그 다음에 또 3으로부터 세포 하나가 이렇게 딱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으로 또 중요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니 디리는요. 라지 A, 스몰 A, 스몰 B와 라지 D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문제 안에서 라지 A하고 스몰 A, 스몰 B하고 라지 D 기니 디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 꼭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라지 A하고 스몰 A가 바로 대립 유전자의 관계에 있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상염색체입니다. 그리고 라지 A하고 스몰 A 분명히 라지 A, 스몰 A든 B든 D든 모두 다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라지 A, 스몰 A 중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남자이긴 하지만 라지 A를 가지거나 스몰 A를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를 보는데요. 출제자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. 문제풀이 할 때 출제자는 우리한테 어떤 세포에 가장 열심히 정보를 주려고 했을까. 자 정보를 주려고 했던 이와 같은 세포는 가의 세포 온통 모두 다 OX가 다 표시되어 있고요. 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다의 세포에도 온통 우리에게 모두 다 세포 안에 들어있던 자 여기 나와있던 OX가 다 쓰여져 있고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. 자 3과 1이 있습니다. 1은 001, 1000 뭐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3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스몰 A, 라지 B, 라지 D 선생님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? 라고 얘기를 한다면 2하고 1하고 0는 안 되는 건가요? 왜냐하면 모두가 핵상은 N이기 때문입니다. 핵상은 N이기 때문에 자 3이라고 얘기하는 이 숫자는 지원기이거나 아니면 생식세포 둘 중에 하나인데 지원기의 세포라고 얘기하는 핵상은 얘는 아니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3은 반드시 생식세포밖에 안 되는 거라서 스몰 A, 라지 B, 1, 라지 D, 1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문제의 이 안에 들어있던 이 정보 안에 여기 나와 있던 이 출제자가 열심히 주려고 했던 자 우리에게 힌트는 가의 세포나 다의 세포나 또는 자 3이라고 얘기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막 알려주고 싶어서 분품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문제 볼 때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시험장에서 푸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걸 분석하면서 풀 때는 어떤 문제풀이에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는 전략을 짜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전략을 짜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핵상을 파악하는 모두 다 N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N이면서 상염색체였기 때문에 여기도 N이고 자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이라서 가와 다와 그 다음에 나에 있던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걸 접근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문제 선생님 옆쪽으로 와서 하나씩 자 여기다가 써내려 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있습니다. 문제에서 보니까 선생님 그냥 편하게 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 보아니까 X하고 O하고 XX라고 되어 있어요. 자 이 안에 반드시 기니디리 안에 라지 A나 스몰 A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라지 A하고 스몰 A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마치 라지 A하고 스몰 A 둘 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얘는 일단 상염색체 그리고 얘가 돌연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전제 하에서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. 자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유전자가 반드시 라지 A나 스몰 A 둘 중에 하나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라지 A나 스몰 A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이 세포는요. 핵상이 N인 세포입니다. 자 옆쪽으로 가서 선생님이 유전자 확인시켜 줄게요. 스몰 A하고 라지 B하고 라지 D가 있는데 말이죠. 자 이들의 전체 합이 4라고 얘기를 한대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옆에다가 선생님이 나열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라면 이 정도까지 설명 안 하는데요. 정답률이 낮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 아래 라지 A하고 스몰 A 그 다음에 또 스몰 B하고 라지 D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. 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스몰 B가 없답니다. 여러분 스몰 B가 없어요.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? 라지 B가 있어야 되겠지. 아 라지 B가 있구나. 라지 B가 있어야 될 것이고 라지 D가 없답니다. 라지 D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의 전체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가 제로가 될 것이고 자 E가 되고 여러분 핵상은 N입니다. 알았죠? 자 핵상은 N이라서 그러면 스몰 A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누가 있다? 스몰 A가 있다. 라고 얘기하는 걸 자 니은이 스몰 A가 된다라고 얘기 요거서부터 선생님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유전자는 자 가의 유전자 가의 유전자 밑에다가 선생님 표시해 줄게 자 누가 되는 거냐면 스몰 A가 있고 라지 B가 있고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그리고 라지 D 대신에 스몰 D와 스몰 D 이게 가의 유전자형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나발연과 다가 있는데요. 선생님이 나는 이미 얘기해 버린 것 같은데요. 자 나는 벌써 핵상이 N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몰 A하고 라지 B하고 라지 D가 1, 1, 1이었던 거잖아요. 자 그러면서 옆에다가 스몰 A하고 라지 B하고 라지 D 1, 1, 1이다. 자 그래서 나의 동그라미 OX를 한번 보니까 지금 이미 문제 안에서 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니까 스몰 A 자 스몰 A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기역 유전자 없고 그 다음에 리을의 유전자가 없습니다. 자 이 옆쪽으로 선생님이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. 라지 A와 스몰 A 스몰 B하고 라지 D 중에 스몰 A 있어요. 그러면 라지 A는 없어야 되겠고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스몰 B 없고요. 라지 D가 있다. 그래서 자 여기 안에는 동그라미가 스몰 A하고 라지 D만 동그라미여야 해. 스몰 A하고 라지 D만 동그라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자 전체적으로 DNA 합이 3이라고 얘기했던 얘네들 때문에 스몰 A, 라지 D와 라지 D 자 이거 덕분에 여기 자리가 스몰 A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자리가 라지 D가 된다. 라지 D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알았죠? 자 그럼 마지막 우리 다의 세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세포 다의 모습을 보니까 자 여기는 이미 문제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A가 없대요. 그 A 유전자가 없고 그 다음에 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O 그 다음에 X가 된대. 그치? 자 그러면 OX 중에서 이미 스몰 A 유전자는 없어요. 그러면 라지 D 자 여기가 라지 D인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스몰 A가 없으면 반드시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? 라지 A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. 라지 A, 스몰 A 둘 다 없으면 안 됩니다. 상염색체인 거니까요.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던 이들 자리를 통해서 얘가 라지 A가 되고 동그라미 기역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리을까지 자 동그라미 리을이 스몰 B가 된다. 자 이렇게까지 확인이 될까요?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첫 번째 아니 선생님이 지금 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이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해주냐면 얘들아 했잖니 선생님이 만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세포주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은 잘 없습니다. 준비 되게 많이 하고 가거든요.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갔는데 사실 그 문제를 딱 풀어낼 때 그 이렇게 시작하는 시작점 있죠. 마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때 시작하는 시작점을 툭 하고 포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게 딱 열리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요. 그러니까 뒤가 와르르 하고 다 잘 풀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이유가 뭘까?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는 조건들을 제대로 다 해석했던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문제를 풀 때 상염색체였고 라제이 스몰 A를 다 줬고 얘가 대립 유전자의 관계 사실 이 문제 보통 여러분 이런 조건들 잘 안 주잖아요. 그런데 대립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상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모두 다 핵상이 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바라봤더니 가에서 모두 다 OX 다 열려져 있고 다에서 OX 다 열려져 있고 모두 다 핵상이 N인데 3이랍니다. 3이라고 얘기하는 이 홀수는 감수 1분열이나 2분열에 짝수 들어가야 되는 아무리 합을 따지더라도 모두 다 짝수밖에 안 되는 이 3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G1기거나 생식세포인데 핵상이 N이기 때문에 바로 생식세포이다 1, 1, 1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리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4라고 얘기하는 숫자를 해석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유전자를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진정이 다 되면 이거 선생님이 딱 지우고 얘기를 좀 해줄게 선생님이 이 문제 출제된 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가뿐히 넘어갔을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서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제가 여름 만나지만 그 어떤 세포주기 문제에서 눈에 안 들어오는 순간부터 멘탈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. 아 그래서 선생님도 조마조마하기는 하더라고 자 봅시다.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다의 세포를 보니까 라지 A가 있는 거고요. 선생님 옆에다가 적어줄게 라지 A 그 다음에 또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D를 가졌다. 그죠? 자 그래서 전체 합이 라지 B하고 D하고 그래서 합이 2가 됐다. 스몰 A 라지 B 라지 D 합은 2다. 이렇게까지 찾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라에서는 이미 자 문제 라지 A가 없으니까 스몰 A는 가져야 됩니다. 라지 A하고 스몰 A 두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아니까 여기 B를 가지고 있다. 스몰 B 가지고 있다. 라고 얘기하고 전체가 1이다. 그러면 스몰 A 라지 B와 라지 D의 합이 1이니까 스몰 A 있고 라지 B 라지 D가 없으면 되는 거겠죠. 자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문제 안에 라는 스몰 A하고 스몰 B하고 스몰 D 이렇게까지 다 찾아내게 됐습니다. 그랬더니 우리 문제 안에 들어있는 전체 유전자형을 다 찾아낸 게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예요. 핵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나와있던 기니딜의 유전자를 찾았으면 나머지에 있는 합을 가지고 모든 이들의 유전자형까지 확인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러고 보니까 문제에 이 사람의 유전자형 그 다음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여러분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. 여러분들 중에 여기까지 다 갔는데 마지막에 뭐 이렇게 헷갈림했을 수도 있지. 그러면 마지막 장면은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뭐였나 봤더니 라지 A하고 스몰 A도 가졌다.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는 것도 보인다. 그치?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같이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 A, 스몰 A, 라지 B, 스몰 B, 라지 D, 스몰 D였는데 자 이 안에서 하나의 G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안에서 보니까 라지 A, 라지 B, 라지 D도 있고요. 반대쪽으로는 스몰 A, 스몰 B, 스몰 D. 그래서 세포 다와 세포라는 자 세포 다와 세포라가 바로 하나의 G원, G원기 1번으로부터 두 개의 세포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.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알았죠? 자 그래서 문제에서 먼저 1로부터 다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ㄹ은 자 동그라미 ㄹ은 B였습니다. 스몰 B 그래서 틀렸고요.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A 여러분 이 문제 아래 동그라미 A라고 하는 것이 전체 과정 중에 감수 2분열 중인 세포거든요. 자 그러면 감수 2분열 중인 세포였던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몰 A, 라지 B와 스몰 D였으니까 자 B의 유전자를 생각을 해보면 라지 A, 라지 A 선생님 여기다가 B 동그라미 B를 적어줄게 라지 A가 되고 스몰 B가 되고 마지막으로 라지 D 자 상동이 서로 분리되었을 거라서 그래서 B하고 D 이들의 합은 4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 말 정답은 ㄴ하고 ㄷ 맞는 말인 5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요. 선생님은 사실 난 세포주기를 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수업에서마다 세포주기를 되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. 그래서 물론 유전병이나 가계도도 되게 중요하게 의미 부여하지만 세포주기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 문제를 틀리는 순간 1등급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건 이 문제를 맞췄느냐 틀렸느냐 아 이게 되게 큰 관건이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문제의 배점이 3점이라서 나날이 세포주기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도 그 쌤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 세포주기 비슷한 문제는 그냥 뭐 이 정도까지 어려워도 되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 과해도 되나 이렇게 막 심각한 문제 수준까지 그런 문제들까지 정말 많이 경험하고 그런 걸 모의고사에서 만나기는 좀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는 적절한 난이도가 있어요. 세포주기에게 요구되는 난이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무 말고 고난도 문제 있죠. 엄청 어렵게 막 그 일부러 꼬아낸 문제집들 그런 문제 안에서 세포주기 문제를 막 머리를 깨져가면서 계속 여러 번 봐야지 실전 모의고사 또는 수능 이런 문제 안에 세포주기 문제 나왔을 때 아 내가 풀었던 것보다는 낫네 뭐 이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. 여기 4가 세포 2번으로부터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여기가 세포 3번 여기가 세포 1번 이렇게까지 하면 원통 문제는 다 풀었네요. 정답은 5번입니다. 칠판 다 지우고 선생님은 17번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칠판 지우고 올게요. 칠판을 regen minus 7번 찬송 칠판을 공부할게요.